자 이제 가형 객관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마 앞에서는 이제 별 문제는 없었을 거고 중간에 11번에서 살짝 좀 헉한 친구도 있을 건데 또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치환했더니 아무 일도 버리지 않았을 거야 아예 풀렸겠죠 풀렸다는 소리고 자 12, 13까지 해가지고 별 문제 없다가 14번에서 살짝 좀 이제 땡한 느낌이 왔을 건데 자 다행스러운 건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답이 없어요 자 먼저 K값 처음 구했을 때 4가 나온 사람이 있을 거야 구했을 때 자 그래서 일단 기회를 다시 주신 거고 아마 이런 거 같아요 굳이 뭐 이제 이런 거 까주고 자 괴롭히나 라고 일단 생각하셨을 거야 자 문제 같이 해볼게요 직선 X는 K니까 자 이게 아니에요 자 이거야 자 직선 X는 K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X는 K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보니까 곡사 Y는 자 로그 2의 X랑 자 그리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은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가 있어 자 밑이 어찌거나 똑같으니까 모양 자체는 같을 거야 자 그런데 얘랑 만나는 점이 A랑 B가 되는데 자 이제 좀 문제없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누가 더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에 따라서 일단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거 보니까 자 길이가 일단 이래요 자 A, B에 자 길이가 일단 2라고 일단 잘 나와 있어 자 그러면서 자 그럼 만족식은 실수 모든 K값을 일단 곱을 구하자고 돼 있습니다 자 K들의 자에는 자 곱을 구하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생각도 들지 뭐 한 두 개가 아닐 거야 자 근데 그림을 좀 대략하고 이제 틀을 좀 잡아서 그려주면은 먼저 로그 2X 같은 경우는 자 1, 0을 지나가고 자 이렇게 일단은 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8이라고 일단 잡을게요 괜찮죠? 자 그러면은 얘가 8, 3 해가지고 이 정도 일단 갈 거야 자 처음에 어떤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마이너스의 로그에 8, 마이너스 X는 정의역이 8보다 작을 거고 7, 0을 지나가니까 자 얘가 1이 되고 자 여기가 7 요렇게 돼서 자 그림 자체 얘가 점근선이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 얘가 대소관계 바뀌는 지점이 일단 분명히 생기겠죠 자 두 개가 일단 보일 거고 자 요렇게 일단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당연히 두 개의 곡선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두 개가 같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일단 거리에 차가 어떻다라는 것은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 알겠지만은 자 실제로 이제 구하셔야 돼요 합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게 곱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로그에 2의 X가 자 마이너스 로그에 2의 8 마이너스 X보다 클 때를 일단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거에서 이거 값을 빼시면 일단 되고 K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한 거 보여드리면은 자 로그 2의 K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자 로그 2의 8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요거의 값이 2가 되는 거 찾으면 돼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공통 범위가 K가 0과 8 사이야 자 로그 2의 K의 8 마이너스 K다 요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기가 2가 되니까 자 얘는 결국에 자 K의 8 마이너스 K는 자 얘는 4가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먼저 점검 K가스 어차피 0하고 8 사이 거니까 이렇게 일단 있을 거야 자 요렇게 일단 있겠죠 괜찮죠 자 0하고 8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4가 되는 건데 지금 4를 대칭으로 가질 거고 4를 집어넣으면 4 4 16이니까 얘는 16이 되죠 자 그리고 4가 되니까 이렇게 가서 자 이 지점 이 지점 해가지고 두 개가 될 거니까 당연히 일단 존재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곱을 구하는 거니까 다 구할 필요 없이 전개를 해주면은 옮길게요 K제곱 마이너스 8에 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얘는 0 이렇게 되니까 근과 계정에 잘 쓰셨을 거고 자 곱이 4가 될 거야 자 아마 이렇게 일단 탁 푼 다음에 답이 없어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겠지 아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위아래가 뭐 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죠 자 그걸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본다고 치면은 로그 2의 X가 자 얘는 부등호 방에 바뀌면서 자 로그 2의 8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일단 대중호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제가 써드리면은 봐봐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 자 이거 빼기 자 로그 2의 X 이렇게 어 K 이렇게 쓸게요 K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때 당시에는 차이가 이하 자 그래서 계산을 완료를 해주면은 로그 2의 K의 8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요 값이 일단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의 8 마이너스 K가 자 결국 얘는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이다 요렇게 일단 되지 자 정리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8의 K 자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얘가 자 0이니까 이 상태에서 곱은 자 얘는 4분의 1이야 자 그래서 다 곱하시면은 얘랑 얘를 곱한 거 똑같은 거 얼마일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얘는 2번입니다 자 정답이 2번이고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걸쯤 의도하고 냈을까 해가지고 처음에 분명히 때 시행착오가 있어 그림을 막 그려서 이게 무슨 상태가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단 이제 아 그냥 가면 되겠다 든 생각도 분명히 들겠죠 자 그래가지고 주의할 거는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기 때문에 봐주신 거야 자 아무래도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요 자 항상 거리니까 절대값 또는 대수관계 따져야 된다 자 15번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길 바라고 자 16번 있죠 자 요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어떤 이제 당일성에 관한 얘기인데 어 계산도 그렇고 이제 약간 좀 특이한 형태로 좀 가기는 해 자 이제 문제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얘가 요 상태에서 이제 반원이 있어요 아 사분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는 일단 뭐 갖가지 잡기는 좀 그렇지만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반지는 길이가 1이고 중심가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는데 호 A B 위에 점 P가 있어 자 그리고 O A에 내린 자코를 수선의 발을 줄을 치세요 자 이렇게 일단 가 있고 자 여기가 P가 되고 자 수선의 발 딱 내려서 지금 여기가 H가 되고 얘가 A가 돼 괜찮죠?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호 B, P 위에 점 Q를 잡는데 자 요 문장을 잘 읽어야 돼 P, O, H랑 그 다음에 P, H, Q의 각이 똑같게 일단 잡는데요 자 그럼 먼저 뭐냐 요만큼 각이 일단 세타야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서 90도니까 얘도 90도가 되고 자 요 각을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자 2분의 8만의 세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뭐 하시면 되냐 여기에서 각을 똑같이 잡았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와서 자 요거 역시 일단 세타가 되죠 그렇지?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뭐 그림은 이제 발견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구하는 삼각형이 얘야 자 이게 되고 어떻게 일단 볼 것인가 자 보세요 자 먼저 얘가 세타가 되고 얘가 세타예요 됐죠?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요 각을 두 개 삼각형에 공유하고 있는데 이 각, 이 각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가 90도고 이거 역시 90도 읽거다라는 발견을 일단 하셔야 돼 자 이거 괜찮아 자 그 다음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나한테 주어진 대로 길이를 다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요거는 일단 1이 되거든 자 이거 길이는 자기가 집과 사역형 코사인의 세타야 맞죠? 자 그리고 나서 전력을 짜는 거야 내가 이걸 한 번에 구하면 좋으나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발 얘를 삼각형의 높이로 잡고 자 얘를 밑변으로 잡기 위해서 나머지를 조각으로 조각 구하는데 얘는 어차피 1로 똑같은 거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한 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가 코사인 세타 자 얘는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맞죠? 자 그리고 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의 세타의 사인의 세타 요렇게 일단 되고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 역시 직과 사각형인데 어 약간 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직과 사각형 마지나 제가 각 따위를 모르기 때문에 자 남는 건 뭐 밖에 없을까? 뭐 피타고러스 밖에 없죠 자 써주면은 루트에 자 1배기 코사인의 자 얘는 4승의 세타다 요렇게 쓰시면 되고 자 다 구해있으면 고백골로 표현하는데 자 답의 형태를 봐봐 자 지금 세타가 0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얘는 0으로 딱 하나일 거고 나머지는 잘 묶어주게 하면 되니까 리미트 세타가 지금 0 플러스로 가실 때 자 세타 0 한 개야 자 먼저 2분을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밑변은 지금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맞죠? 자 그럼 쪼각쪼각 내 건데 자 일단 얘는 얘가 0이 들어있어요 그냥 0을 빼셔야 돼 그럼 뭘 하시면 되냐 이 상태에서 루트에 1백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자 루트에 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지금 루트의 사인의 제곱 세타라서 원체의 절댓값 사인인데 세타 0 플러스니까 그냥 사인의 세타 이렇게 일단 갑시다 괜찮죠? 자 그러면 얘네 둘로 묶으세요 자 일단 사인의 세타 자 그 다음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코사인의 세타죠 코사인의 세타 자 이게 일단 밑변이야 자 그리고 높이는 지금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일단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렴하는 단위로 끊어주면 이만큼 어차피 1로 수렴하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자 얘 있죠 자 얘는 루트이야 자 이거 역시 1 자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아 결국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정답이다 라고 보일 수 있고 부담 없이 정답이 1번이죠 괜찮죠? 딱 16번 느낌이야 자 그거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7번을 제가 이어서 볼 건데 어 17번은 이제 이럴 거예요 이게 대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이거를 막 이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당연히 배운 거 안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쓰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지 자 그거 좀 잘 생각하시고 자 제가 17번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좀 갑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한 초점이 지금 10,0인 타원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자 지금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자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것도 일단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 안타까운 건 아닌데 이 문제는 대칭성을 쓰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지금 축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나머지를 좀 그립시다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일단 있지 자 이렇게 일단 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이제 이해를 좀 시킬게요 자 타원이 있고 자 초점이 일단 F가 되니까 자 여기가 일단 F가 되고 자 요만큼 길이가 일단 C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두 점 A,0하고 0,B가 일단 있고 자 그게 A랑 B래요 자 이제 뭐 장축 단축의 양 끝점이니까 저기 라지 A고 저기 라지 B야 자 그냥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점 F를 지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의 양수인 게 C가 되니까 아 결국에 자 얘가 일단은 C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원의 중심이야 자 그런데 당연히 대칭성 감안해주면 자 이게 위의 점이고 자 얘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장축이죠 자 근데 장축에는 2A니까 얘가 A가 되고 자 이게 B가 돼요 자 얘가 무슨 사각형이니까 직과 사각형 자 관계식 하나 나오게 되고 자 그게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자 얘는 C의 제곱이다 요렇게 일단 하나가 나오지 자 그냥 두시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자 보세요 직선 CF랑 CA가 자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야 자 이제 그걸 또 세타로 잡는데 자 내가 표시 한번 해볼게 자 CF가 이렇게 일단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CA가 요거니까 자 요렇게 있죠 자 요게 일단은 세타야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준 각은 뭐가 되냐면 탄젠트의 CFB가 4분의 1이래요 자 보세요 자 CFB니까 요렇게 되고 자 요거에 값을 줬어 자 그럼 내가 이걸 알파라고 좀 잡고 할게 자 그러면 탄젠트의 지금 알파 값을 4분의 1이라고 주신 거야 자 마지막에 구하는 게 탄젠트 세타야 자 그럼 이제 먼저 기아에 대한 좀 필요한 안목은 뭐냐면은 지금 너네한테 이제 주어진 저 각이어 그냥 각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두 개의 직선 사이에 이루는 끼인각 되는 거 맞죠? 그럼 당연히 탄젠트 값 나왔으니까 생각이 날 거고 두 개의 직선 사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면 돼 그쵸? 근데 살짝 불편한 거는 지금 이걸 만약에 직선으로 인정한다고 치면은 자 기우개 둘 다 음수라서 좀 이제 보기 불편하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직과 사각형 찾으세요 자 먼저 원하는 게 뭔지 보자 얘는 이렇게 된 직과 사각형에서 그냥 빼는 게 낫겠다 싶지 자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틀을 잡아놓고 자 이제 마지막 구하는 게 탄젠트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먼저 뭘 할 수 있나 잠깐 보면은 얘가 탄젠트 값 4분의 1이라며 근데 지금 요게 일단은 탄젠트가 4분의 1이죠 굳이 그러지 말고 잘 보자 이거 길이가 어차피 a니까 자 이것도 똑같이 a야 그리고 요 삼각형 어차피 몇 등병이니까 2등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냐면 얘도 여전히 똑같이 일단 알파가 되죠 그쵸?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자 a 더하기 b 분의 c 해가지고 아 요게 a 더하기 b 분의 c다 요게 일단은 4분의 2다 요거를 일단 알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자 문자가 3개인데 관계식이 일단 2개니까 자 얘는 b를 알아낼 수 있다는 딱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 대학선 곱해주면은 a 플러스 b가 일단은 4c야 자 그리고 얘 무슨 분의 할 수 있을까?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해주면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얘가 어쨌거나 지금 얘는 c 곱하기 c다 요렇게 일단 쓰자 자 요런 거 좀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4c가 되면은 자 곱해서 c제곱 나오려고 치면은 4분의 1의 c가 나와야 되고 자 두 개를 더해주면은 자 2의 a라는 값이 4분의 17의 c가 되니까 a 값은 8분의 17의 c야 자 그럼 b 값은요 자 두 개 더하면 일단은 4c가 나와야 되니까 자 얘는 8분의 자 얘는 15의 자 얘는 c다 요렇게 일단 되는 게 맞지 자 그리고 c는 그냥 c죠 그럼 b가 다 나왔어 자 그리고 구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자 마지막 보는 게 탄젠트의 세타야 자 탄젠트 세타는 이거만큼에서 자 얘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탄젠트 값을 그냥 뺀다 해가지고 뺄셈, 아니 뺄셈 전혀 없잖아 덧셈 전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자 그럼 내가 구하는 탄젠트의 세타는 자 1 플러스 자 얘는 먼저 큰 삼각형 요만큼 봤을 때 a 플러스 b 분의 자 요만큼 똑같이 a죠 그럼 씁시다 a 플러스 b 분의 자 a 자 그리고 자 이거 탄젠트는 어차피 일단 4분의 1이야 4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자 큰 걸 잔 거 빼주시면은 a 플러스 b 분의 자 a 자 빼기 4분의 1 그래서 제가 뉴런 수업하면서 시계방향으로 빼시면은 절대로 절대까지 주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냥 이만큼 팍 빼면 되니까 아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된다 요 느낌이지 자 그럼 보세요 a 랑 b 사 일단 비율이니까 자 이제 a를 여기다 집어넣고 b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탁탁 비율 쳐서 계산하시면 얘가 145분의 3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요렇게 일단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내 생각은 그래요 약간 아이덴티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차곡선이 주가된지 아니면 일단 이제 뭐 그 뭐니 삼각함수가 주가된지 살짝 좀 불분명하긴 하나 자 모든 걸 다 쓰긴 썼고 그렇다고 이제 이차곡선을 안 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더 쓰긴 썼죠 자 일단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지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18번을 자 이어서 제가 요기다 이제 요거 좀 계산 좀 지우고 간단히 좀 풀어볼게요 자 18번이 되게 이제 깔끔하게 잘 출제가 됐어요 이게 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뭔가 이제 좀 잡스런 짓거리를 안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좀 잘 보도록 하시고 자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8번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점 a랑 b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보니까 자 지금 a라는 점은 0,4야 자 b라는 점은 지금 0,4야 자 이만큼 길이가 일단 8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 쭉 있다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자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로 m하고 n이라고 했으니까 m도 지금 6개가 되고 자 n도 일단 6개가 되고 자 전체는 6 곱하기 6으로 일단 잡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점 c가 있어 어 코사인사인 엮여있는데 하나는 m이 곱해져 하나는 n이 곱해져 m이 일단 둘 다 곱해져 있으니까 자 원 위에 점을 인식하도 좋으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자 근데 갑자기 뭐라 얘기하냐면 어 c라는 점이 일단 있을 거야 자 아무거나 랜덤하게 찍자 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 넓이가 자 문제 잘 읽어요 12보다 작아야 돼 등호가 없어야 돼 사실 그럼 삼각형을 좀 그려볼 건데 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수야발 딱 내려주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 맞지 자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축에 평행하거나 축을 포함하는 것을 무조건 밑변으로 두는 게 유리할 거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세요 어차피 a, b라는 게 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밑변 설정에 제일 유리할 거고 어 그럼 이 문제는 보세요 얘가 높이가 되는데 자 이게 결국에 x좌표의 무슨 값일까요 자 얘는 절대값이죠 자 절대값이야 자 왜 그러냐 c라는 점은 충분히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로 인식하려면 이렇게 일단 쓰는 게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니까 이 문제는 경우의 수라고 봐도 일단 무방하고 m과 n의 순서쌍을 그냥 잘 카운트를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c라는 점에 x좌표가 결국에 m의 코사인의 3분의 n의 8다 이렇게 되고 이거 절대값 생각하면 되는데 m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안 쓰여 그럼 넓이를 쓰자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, b는 8이에요 그쵸?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높이에서 m 그냥 밖으로 빼세요 자 그리고 절대값의 코사인의 3분의 n의 pi가 되고 이거 막 또 주기 대칭 지금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되고 자 어쨌거나 얘가 자 10이 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이제 뭘 하시면 되냐 얘는 어차피 4야 자 나눕시다 그럼 얘는 3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고민되는 건 이거거든 m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n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 이제 두 가지 일단 방법이 있어요 저는 n 기준으로 나눌게 왜 그러냐 n에 따라서 코사인 값이 어느정도 달라지겠지 그거에 따라서 나눈 게 맞을 거니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이 1이면 코사인의 3분의 pi의 절대값이니까 자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n이 2라고 치면 어? 코사인의 3분의 2파인데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면 똑같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m 자 그 다음 이제 n이 3이야 자 n이 3이라고 치면은 코사인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이 1이라서 그냥 m이야 자 n이 4라고 치면은 3분의 4파이는 또다시 3분의 2파이는 대칭이니까 값이 똑같아서 2분의 1의 m이야 자 그 다음에 n이 5여도 똑같이 2분의 1의 m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파일 때는 1이 될 거니까 자 n이 6일 때는 m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럴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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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배반인 케이스 나눠줬는데 분명히 이럴 거야 이 4개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뭐 할까? 같겠지 자 그래서 36분의 4개에다가 자 이제 요것만 하나 세시면 돼 그럼 뭘 풀면 되냐면은 2분의 1의 m이 3보다 작다야 등은 없어요 그럼 얘는 m이 6보다 작은 거니까 5개씩 있을 거고 또는 자 마지막에 얘랑 얘가 있죠 자 두 세트가 있고 자 그리고 m이 3보다 작다는 것은 1하고 뭐가 있을까? 2가 있으니까 2개가 있어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계산이야 뭐 간단하게 36분의 24가 돼서 약분하시면 3분의 2가 되죠 자 답은 3분의 2입니다 괜찮죠? 자 요렇게 일단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우려했던 건 이거야 어 이제 요렇게 좌표를 주는 방식이 아주 예전에 2009학년도가 8년도에 수혈 문제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코스 사인 사인인가 막 나왔었는데 어 이제 이걸 보고 처음에 원을 떠올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려봤자 별 일이 없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지 너무 기이하게 풀면 안 돼 딱 포인트 잘 잡아야 되고 자 이 문제는 보세요 결국에 무슨 좌표가 상관이 없다 y 좌표가 상관이 없다 x 좌표만 영향을 미친다 자 이제 그걸 좀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냥 좀 하시고요 자 제가 칠판 좀 정리하고 이어서 19번부터 이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9번을 좀 같이 해봅시다 아마 요 문제 때문에 이제 띵 해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좀 많이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 답만 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답이 봐봐 1번 2번 3번은 음수야 그 다음에 4번 5번은 양수야 그 음수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? 자 아무튼 이제 고를 건데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요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포물선은 2차 함수나 일단 이제 구조는 다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y 제곱은 4px의 형태에 일단은 포물선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산을 일단 도이저 꺼내셔야 되고 자 저것 가지고 일단 초점이 잡히죠 자 그리만 그려볼게요 얘가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가 초점이고 자 여기 f라고 두고 얘를 p,0으로 눕시다 자 1대 2를 딱 찍어가지고 일단 포물선을 그리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위쪽 아래쪽 대칭이니까 요렇게 딱 그려주면은 자 요게 포물선이야 네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용어상으로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초점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에는 준선에 대해 수직으로 딱 지나가는 이 선 자체를 우리가 축이라고 불러 자 축인데 이거야 뭐 사실 2차 함수를 봐도 2차 함수 이렇게 보면 2차 함수 느낌이잖아 이것도 이제 대칭축도는 그냥 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축이라고 보는데 요새 이제 이런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자 지금 요점하고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수직이니까 요점하고 요점 두 개를 딱 이어주면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와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가서 요 직선의 y는 2x죠 이것만 보고도 이제 좀 알 수 있는 사실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 절대값 p라고 씁시다 자 p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p가 영역이지 말도 안 음수이고 자 얘가 자 보세요 얘가 커지면은 자 축에서 멀어져요 축에서 멀어진다 자 무슨 얘기 볼게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 자 만약 p값이 커졌어 자 얘는 요렇게 가서 자 요점을 일단 지나갈 거라서 폼에서 이렇게 일단 커지고 축에서 더 멀어진 느낌 나지 자 마찬가지로 자 절대값 p가 작아진다고 치면은 축에 가까워지죠 자 축에 가까워진다 그 축에 가까워진다는 경향은 요정도를 일단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시면은 내가 요점하고요 자 그리고 요점을 딱 지나가게 딱 만들어지면 요기가 일단 p가 될 거라서 요렇게 일단은 가지 그게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요런 느낌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p가 음수면은 제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 y쪽에 대칭시킨 거라서 모양 다 똑같을 거야 그래서 절대값 요거 자체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자 여기 한 가지 선 이게 많이 이차함수라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차함수라고 치면은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좀 통해서 일단 이제 문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알 수 있는 얘기를 좀 합시다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0이 아닌 실수 p야 자 0일 땐 정리 안 되니까 자 포물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x 제곱은 2의 y 형태 일단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얘는 4px야 자 이게 p 값을 제가 좀 표시를 합시다 자 4px고 자 일단 얘는 p가 있고 자 x가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가 fp야 자 이제 fp 가요 자 동시에 동시에 접하는 자 직선의 개수죠 fp라는 그래프는 상수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 끊겨서 일단 나올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주 순위에서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이제 막 억측은 아니고요 뭐 직관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뭘 기준으로 보기 많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도 확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리겠죠 자 얘네 두개가 자 먼저 첫번째 자 접할 때가 기준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왜 그러냐면은 곡선과 곡선의 관계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거 보니까 자 갑자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리미트 p가요 k의 플러스야 자 우극하냐 이럴 때 fp랑요 자 그냥 f의 k값을 딱 비교를 시켰는데 자 하는 얘기가 얘가 더 크대요 자 근데 개수야 그럼 얘는 k에서 자 k 오른쪽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쓰면 f의 k의 플러스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값이 확 튀는 거 맞지 확 튀었어요 확 튄 거거든 아 그러면은 결국 이런 느낌이야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자 여기 일단 k라고 잡고 k에서 일단 값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일단 넘어갈 거니까 아 결국 여기에서 일단 무슨 속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불연속이죠 자 불연속이 되면서 값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좀 필요하냐면 사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갑자기 팍 튄다는 거 뭔가 있다는 변화가 생길 거다 이게 갑자기 생기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변화가 결국에 접하는 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먼저 묻고 오냐면 나는 이제 처음에 이랬거든요 1번 2번 3번이 다 음수니까 음수를 먼저 봤어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어 자 x제곱이 2 y 이렇게 일단 돼 있었고 자 얘를 일단 그려주면은 0,2분의 6의 초점 자 여기 꼭지점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일대에 찍어주고 자 이렇게 확정된 얘는 고정된 일단은 2차함수 등은 포밀선이 일단 그려지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일단 준선이야 자 일단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얘는 여기가 자 준선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두 번째 있죠 자 예를 보자 얘는 원체는 이제 이럴 거예요 기본 형태는 y제곱은 4px야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원점인데 자 얘는 2분의 1만큼 내리면 되지 그치 내려주면은 요점이 일단 꼭지점이 될 거고 자 p값이 양수면 이 방향으로 갈 거고 p가 음수면 이렇게 일단 갈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막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당연히 기준을 함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접할 때 그리는 거야 접할 때 그리는데 p가 음수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이유는 어차피 1번 2번 3번 다 음수니까 음수 쪽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접하게 포밀선은 이 정도 일단 그렸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도 일단 대칭이니까 자 얘는 요정도 가서 요렇게 일단 그려 봅시다 괜찮죠? 자 요렇게 일단은 특이하게 접하는 경우를 봤다고 치면은 자 내가 이제 세야되는 게 접선의 수잖아 자 먼저 요기서 일단 위로블록 아래블록 접하고 있으니까 요기가 일단 제일 특이한 지점이야 자 요기서 일단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은 접선이 일단 한 개가 일단 그어지죠 자 일단 한 개가 그어져 괜찮죠?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 이쪽하고 이쪽 해가지고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어도 일단은 분명히 일단 존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토탈 몇 개밖에 없을까? 두 개밖에 없죠 자 얘는 변곡점 따위가 없으니까 기준은 그냥 곡선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결국에 접할 때 기준을 봤을 때 P가 자 음수일 때 지금 접할 때는 개수가 두 개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그러면은 왠지 접할 때가 두 개인 것 같은데 자 K가 조금 더 커졌어요 K가 조금 더 커지면은 결국은 양수 쪽으로 더 가는 거고 0에 더 가까워지니까 절대값은 작아질 거야 그럼 축에 더 뭐 할까?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비교 자 여기 딱 접할 때고 P가 조금 더 일단 양수 쪽으로 커진다고 치면은 자 곡선이 이렇게 일단 내려가고 아주 일반적인 상태죠 자 일단 얘는 이렇게 일단은 가지 자 그럼 요기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보세요 원래 아래로 블록 아래로 접하는 얘는 그대로 일단 한 개 유지 자 그리고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한 개 자 얘는 이렇게 한 게 충분히 그을 수 있고 이걸 시험자에 규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림상 그런 거지 그래서 토탈 얘는 세 개야 아 그래서 얘는 세 개로 팍 튀어서 있다는 정답이겠구나 그치? 있다 요 상태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만약에 P가 음수면 왜 안 돼? 아니 P가 왜 양수면 안 되냐 물어보면은 이럴 거야 이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했어 물론 이 상태랑 이 상태는 P의 뭐만 다를까? 자 부호만 다르겠죠? 그쵸? 자 부호만 다를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접선 금액 이렇게 가서 일단은 한 개야 맞죠?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가면 똑같이 두 개가 되는데 P가 더 커지면은 자 X축에서 조금 더 멀어질 거라서 경향이 좀 바뀌죠 그러면서 자 아까는 다르게 얘는 여기에서 P가 조금 더 커지면은 자 얘는 이렇게 일단 넘어가서 여기 여기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이 폼을 써나고 이렇게 일단 넘어갔을 때 자 여기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결국 몇 개로 탁 줄어들까? 한 개밖에 안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원래는 K가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은 자 양수야 두 개였다가 갑자기 한 개로 팍 줄어드니까 얘는 줄어드는 거라서 얘는 아니다 이 얘기야 그쵸? 자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고 근데 뭐 시험장에서는 그럼 이러면 돼요 아무래도 이쪽이 몇 사분면이니? 1사분면이지 그치? 이때를 구하고 마이너스 붙여도 되나? 불안하면 안 하시면 돼요 불안하면 그냥 뭘 하면 되냐면은 이 접점 있죠 자 이게 제일 특이한 점이야 자 접점을 제가 A,B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 자 그러면서 계산을 쭉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이러면 되겠다 자 보세요 두 개 좌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곡선 자체로 자 곡선 위라고 일단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곡선에다가 A,B를 집어넣으면은 A제곱은 2의 B야 맞지?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4의 자 P 자 내가 구하는 그 P값인데 그냥 K로 바꾸고 가자 자 어차피 K값 구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자 A다 이렇게 일단 써야죠 자 이 식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일단 세 개니까 안 풀릴 거야 당연히 안 풀리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돼 근데 결국 뭐냐면은 이것만 썼다는 것은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 있다 이거랑 똑같으니까 안 되죠 그럼 뭐 하는 것까지 가셔야 될까? 접해야 돼 자 그래서 아 두 개가 자 접하니까 자 X는 A라는 그 음수 있죠? 자 음수야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걸 쓰시면 되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게 되지 그쵸? 자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이제 미분법은 2차 곡선의 음함수의 미분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이렇게 되거든 X제곱은 2의 Y야 자 그럼 미분해주면은 2의 X 자 얘는 2의 D의 Y의 D의 X 이렇게 일단 가지 자 그럼 결국에 자 얘는 D의 Y의 D의 X라는 것 자체가 X가 되고 얘는 A다 이렇게 일단 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는 원래 곡선 하나 더 있지 자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얘는 4의 KX라고 둘게요 내가 구하는 값이 K니까 자 미분합시다 자 두 배 Y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D의 Y의 D의 X 자 얘가 4의 K다 요렇게 일단 되고 자 이제 A라는 B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B 집어넣으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일단 지워지고요 자 얘는 B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 값이 B 플러스 2분의 1분의 자 그리고 나서 얘는 2의 K다 요거랑 일단은 같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럼 뭐 이제 대단한 고민보다는 이 식도 일단은 A, B, K 가지고 일단은 자 미수가 3개야 그럼 이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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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를 잘 뭐 하시면 될까 연립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연립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보니까 얘가 지금 4K가 있잖아 자 두 배에다가 A는 그냥 두시고 자 2K를 쓰세요 자 2K 같은 경우 요 식에서 자 얘는 A에 자 얘는 B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러면서 너네 요 식하고 자 세 번째 식을 연립을 하신 거고 자 마지막에 관계식을 또다시 쓰실 건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A값이면 B값이면 나오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B를 일단 쓰자 자 B가 지금 2분의 A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주면은 B제곱 더하기 2의 B 아야 아니야 B 자 더하기 4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아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할게 요 식하고 요 식이 일단 제곱 있죠 근데 요 그림상 봐도 B가 무슨 수는 아니까 음수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0이 안 될 거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일단 지웁시다 그럼 결국 남는 식이 B 플러스 2분의 1이 자 얘는 2의 A의 제곱이야 자 근데 2A 제곱은 자 얘가 4의 B다 요렇게 일단 써야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면은 3B가 2분의 1이라서 자 B가 자 얘는 6분의 1이 되고 자 B가 6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A값은 두 개인데 무슨 수 택하면 될까? 음수 자 그래서 결국에 A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일단 되고요 자 나 무슨 값 구하는 거니? K값 구하는 거지 자 그 K값 구하는 거니까 아까 K랑 엮여있던 식은 제일 쉬운 건 이걸 씁시다 괜찮죠? 자 그래서 2의 K가 A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거기다가 B 플러스 2분의 1 써주면은 6분의 1하고 2분의 1 두 개 더하면 6분의 4가 돼서 자 얘는 3분의 2가 되고 이거 이거 날리면 되지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다 요렇게 일단 되죠 자 계산하시면 답이 자 얘는 3번이죠 그쵸 자 그렇게 일단 되지 깜짝이야 자 아무튼 이제 우우 깜짝이야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고 자 여러분 이제 대단한 걸 이제 물어보는 건 아니 대단한 걸 물어봤죠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만인데 뭐냐면 곡선과 곡선의 관계라서 당연히 뭐 할 때 기준 보셔야 될까? 접할 때 기준이지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정리하시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일단 가도록 하자 자 이제 20번 같이 해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가형하고 나형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고 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드릴 할 때 이제 요런 얘기 했거든요 빈칸 넣는 이제 요런 이제 경우에 쓰는 확률통계 문제는 자 절대로 앞뒤 관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제발 E에 A 더하기 E에 B 더하기 C 더하기 D야 자 요 값이 지금 얘는 2N이 되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, B, C디야 자 얘는 A랑 B랑 C랑 D가 자 의미 아닌 정수죠 의미 아닌 정수다 자 그럼 이제 A, B, C대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고 자 얘는 1부터 8까지 얘는 다 더하자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주의할 거 이 상태로는 절대로 중복조합으로 풀 수 없다고 제가 중복조합 드릴 마지막 강의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뉴런할 땐 당연히 얘기했던 거고 자 왜 그러냐면은 숫자 조건은 괜찮긴 한데 얘가 지금 개수가 1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 상태는 못하겠구나 자 근데 얘는 빈칸 넣는 문제라서 자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보세요 의미 아닌 정수 A, B, C, D가 자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자 얘는 첫 번째 나온 게 자 요렇게 쓰거든요 C 플러스 D를 두 개 더한 게 E의 K가 돼야 된다 그래서 E랑 E랑 E를 다 날릴 수가 있지 근데 EK는 어쨌거나 짝수가 돼요 자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짝수랑 짝수를 더해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자 홀수랑 홀수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문제에서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셨어 자 그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 이제 요렇게 되거든 C가 E의 K의 1 자 그 다음 D가 E의 K의 2 자 요렇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숫자 조건은 이제 전혀 일단 신경이 안 쓰이고 자 얘는 C가 E의 K3 플러스 1 자 그 다음 D가 자 얘는 E의 K4 얘는 플러스 1 해가지고 자 크게 일단 두 개를 나눠 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 조건에 보니까 요 상태에 대해서 자 하는 얘가 어차피 이제 치아를 한 거니까 자 이렇게 쓰자 자 E의 A 더하기 E의 B 더하기 C가 E의 K1 자 얘는 E의 K의 1 자 E의 K의 2 해가 얘가 E의 N 이렇게 되고 E로 다 나눠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 해가 얘가 N 이렇게 되고 자 숫자 조건은 전혀 무리가 없죠 자 그럼 결국에 서로 다른 네 종류 중에서 자 얘는 N 개를 택하는 거니까 자 중복 조합으로서 4HN이다 이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자 이게 일단은 가버냐 괜찮죠 자 같은 논리들도 뭐냐 얘는 E의 A 자 그럼 E의 B 자 그려나서 E의 K의 3 플러스 1 더하기 E의 K의 4 더하기 1 자 요만큼 E의 N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K3 더하기 K4 해가지고 자기가 2N 마이너스 2 나누기 2를 하니까 자 얘는 결국에 N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는 결국 4의 H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되죠 자 여기 일단 들어갈 게 나버냐 자 어느 정도 왔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거 잠깐 보면 더 복잡하기 전에 가나의 알바지식이 FN, GN이고 자 F6하고 G5를 더하재요 자 보세요 F6은 쟤는 결국에 4H6이고 자 G5는 4H4야 자 얘는 9C의 3이고요 자 얘는 7C의 3 이렇게 되죠 자 두 개는 계산하시면 얘가 84가 되고 얘가 35가 돼 답을 봐 답이 엄청 크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어 이제 요건 이제 계산 따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한 얘기가 1번 2번에 의해서 자 이걸 만족시키는 이런 순서상의 개수는 자 가번하고 나번을 더하면 된대요 자 이제 요기서 자 요거 좀 해보십시다 가번하고 나번을 더해서 일단 나왔던 소리는 4의 HN 더하기 4의 HN 마이너스 3야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이런 얘기 항상 공통적으로 하거든 어 중복조합도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처럼 어떤 모종의 성질이 있으나 그걸 너네가 알 필요는 없다 자 만약에 계산을 시킨다고 치면 분명히 자 얘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것이고 자 추가적으로 잡으세요 얘를 그냥 막 계산은 분명히 안 시킬 거거든 자 근데 보니까 이제 힌트를 너무 세게 줬어 자연수의 M에 대해서 자 해봐 시그마 M은 1부터 어 N은 1부터 자 M까지야 자 요기까지 딱 더한 값이 자 거기 보시니까 자 나번이 돼있고 나번은 4HN 마이너스 3인데 자 얘가 M 플러스 3의 C에 4라고 줬어요 자 그럼 얘도 자 요거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 다번에서 1부터 8까지 심리를 다 더하자고 돼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내가 얘를 어차피 A N이라고 잡고 1부터 8까지 더해야 돼 그럼 내가 1부터 8까지 얘를 딱 집어넣으면은 얘가 11C 4가 되고 자 얘를 1부터 8까지 다 더한 요 값이 일단 11C 4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돼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자 해보세요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느낌 가진다고 치면은 얘는 1 집어넣으면은 4H0 4H1 그 다음 쭉 가서 4H 자 얘는 8까지 가면은 6하고 4H7까지 가죠 결국 이거를 다 더한 값이 11C 4다 이거랑 같아요 다 더한 값이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심화하지 말고 자 주어진 대로 가야 돼 자 분명히 활용하셔야 되거든 얘는 1부터 집어넣으면 4H1 4H2 쭉 가서 4H8까지야 그럼 비교를 하시면서 뭐 했으면 되냐 4H1부터 4H7까지는 지금 값이 있죠 얘는 11C 4 빼기 4H0이니까 1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또다시 11C 8이니까 11C 3이랑 똑같지 괜찮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1부터 8가 더하면 얘가 되지 자 그러면은 이만큼하고 이만큼 두 개를 더해주면은 두 배에 11C의 4 자 그리고 더하기 11C의 3 빼기 1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자 계산해서 자 완료해 주시면은 자 이게 824가 해서 다 더하시면 943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야 자 그래서 내가 주의를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 문제를 이해하는데 사실 크게 일단 이제 어렵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번 나번 다번 쭉 다 채워나갈 때 앞뒤 관계를 보는 건 맞지만은 자 절대 이러시면 앞뒤만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물론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답원을 풀 때 앞뒤 관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이걸 이해를 해야지 많이 얘는 이제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만약에 이제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막 풀어 제끼면은 파스칼의 삼각형 쓰다가 일단 큰일 나거든요 자 굳이 그럴 거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주어진 거 잘 이해하시고 자 물론 이제 9월이나 수능에 또 다른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자 정리를 좀 하고 자 이제 좀 잠깐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일단 다시 갈게요 자 이제 가형 21번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 문제가 어 되게 이제 좀 실험정신이 돋보이고 뭐 작년 6월도 비슷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출제를 하는데 풀어놓고도 틀린 사람이 있을 거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가는 과정이 좀 길어요 약간 좀 험난하고 자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의심을 좀 잘하셔야 돼 뭐라고 되겠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에서 정의된 함수가 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혹시 이제 그 드릴 미적분 2에서 제가 인수 얘기했던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자 이럴 거야 요 함수가 자 보세요 자 두 배 자 사인의 3승의 x야 다른 데는 무시하고 자 x축과 만나는 딱 고지연 봤을 때 여기가 지금 0이 있죠 그럼 얘는 원래 이제 사인 x가 통과를 할 거니까 자 얘는 이걸 3승이니까 결국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그래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미분 개수가 당연히 0일 거다 자 다항 함수처럼 살짝 좀 비슷하게 느껴도 일단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0일 때 통과하는 걸 다 사실이니까 자 이제 고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이제 익숙한 거 있죠 자 그림을 제가 먼저 그렸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일단 첫 번째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 자 실수 t에 대해서 자 t에 대해서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갯수야 자 얘는 k의 자 갯수가 자 얘는 gt라고 일단 함수가 지정이 되고 자 이거 역시 갯수니까 얘는 상수 상수 이렇게 일단 가는 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이거 역시 바뀌는 특이한 지점은 경계 지점이 분명히 될 거야 자 그려와서 이제 보니까 자 값을 보세요 값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가 k 값이라서 아 결국에 다른데 보지 말고 요 사이에서 일단은 그 k 일단 갯수를 쓰자 자 그 얘기가 되고요 자 그려와서 나번을 보니까 자 나번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거든 자 루트에 자 루트에 절대값에 자 f에 x 빼기 t야 자 그리고 나서 잘 따 얘는 x는 k에서 자 미분이 안 된대요 자 먼저 시험장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씩 쭉 풀고 나서 이제 문제점을 계속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려와서 자 gt가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자 합성함수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최고차 함수가 이는 4차 함수 hx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걸 기반에 g를 그릴 건데 자 h 합성 g에 자리는 x가 있어 자 요함수가 어쨌거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t라고 써주자 자 t라고 되어 있고 자 얘가 연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4차 함수죠 그럼 이제 이게 일단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뭐 해주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연속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거 보니까 자 요걸 좀 따질게요 자 g에 자 2분의 루트야 이건 이제 왜 물어보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얘가 a가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g의 0이 b야 자 g의 0이 일단은 b가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g의 마이너스 3 시간입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그 개수들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띠랑에 물어보지 않았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자 요걸 좀 해보세요 h에 a 플러스 자 얘는 6인가요 어 5구나 자 5 자 빼기 h에는 b 플러스 3 그럼 이제 a 값 b 값 다 알아야 된다 소위고 자 함수도 알아야 되고 자 마지막에 있다 얘는 c를 더하니까 c 값도 아셔야 돼 자 아마 이제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 구하다 일단 좀 이제 틀린 친구도 꼭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먼저 이 함수를 잠깐 보면은 이것조차도 합성함수야 먼저 절대값 붙여놓고 fx-t 까지는 그래도 나름나름 잘 문제가 일단은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자 root 해가지고 얘는 무리함수가 일단 추가가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자 내가 이제 하나씩 좀 볼게 자 먼저 나름의 좀 이제 경향을 막 따지면서 이제 좀 보다가 자 요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t 값이 이런 애매한 상태로 요렇게 있다고 치자 자 뭐 처음 관찰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의 fx-t 라는 것은 얘를 향해서 접으면 되지 그치 접었는데 자 접었을 때 얘가 이렇게 가서 오른쪽 왼쪽이 이미 일단은 미분계속도 다를 거야 첨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root를 팍 씌웠어요 근데 이미 일단 미분이 돼 안돼? 안되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root를 씌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 미분계속 그대로 양수가 될 거고 자 이쪽에 일단 음수 일단 이렇게 될 거여서 다를 거라서 일단 미분이 안될 거야 자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다가 자 요걸 놓치면 안돼요 접더라도 여전히 첨점인 점이 있어 자 거기가 얘 되는 거 맞지 자 보세요 여전히 접더라도 얘는 이 함수가 절대값을 붙인 함수더라도 얘가 첨점이라서 자 얘는 여전히 일단 미분이 안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별 무리 없이 그렇게 파악이 되다가 어차피 gt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gt 그래프를 내가 어느 정도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t가 요렇게 일단 있어 먼저 경계가 될 만한 지점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요거의 극속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물어보네 자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0도 있고요 자 1은 없으니깐 자 2분에 루트 해가지고 자 요걸 맞춰서 그려올게 자 보세요 먼저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자 요렇게 일단 선이 그려질 거라서 자 얘는 어차피 열린 건 상관없고 이거랑 이거 사이니깐 자 얘만 문제가 되지 그럼 몇 개일까? 그냥 한 개야 자 그러다가 잘 그려올게 한 개로 쭉 오시다가 자 경계인 딱 마이너스 1일 때를 봐도 어차피 요 값은 포함되지 않으니깐 여전히 얘로서 일단 한 개야 그럼 얘는 별 무리 없이 여기까지가 있다는 한 개가 되죠 자 얘는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경계를 딱 찍자 어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게 일단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거든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때 딱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일단은 가요 그럼 좀 살짝 의심이 되는 거는 얘는 당연히 안 되죠 참점 얘도 당연히 안 돼요 어 근데 얘는 얘는 요 함숫값이 일단 0 이상인 거 맞는데 접하고 있으니까 미분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할 거 같기도 한데 갑자기 좀 의심되는 거는 어? 이런 함수를 본 적이 많이 없거든 아직 수능에는 없었거든요 루트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 봐 루트의 x제곱은 0에선 함숫값은 0이고 다 양수니까 무리가 없다가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야 요란 비슷하게 생긴 게 루트의 x제곱인데 어? 얘는 절대값 x네 어? 그럼 여기서 미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아직 확정이 안 돼요 너무나 확실한 거는 얘랑 얘는 맞는 거 같은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보류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 사이를 보면 여전히 일단 두 개로 유지가 될 거라서 자 얘는 두 개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까지 가고 마이너스 일 때는 난 몰라 모르는 거야 자 아직은 몰라요 일단 얘는 몰라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일과 0 사이를 봅시다 자 이때 딱 이렇게 그려주면 난리가 나지 안 되고 안 되고 이거 뺀 보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일단 몇 개 보장이니까? 네 개 그럼 네 개 보장이라서 자 4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일단 0일 때 살짝 좀 미스테리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나 이거를 그냥 따로 물어보신 거야 자 0일 때 보니까 0도 살짝 드는 생각은 어? 선생님 보세요 얘가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일단은 그었을 때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는 일단 빠지죠 그치? 자 이거 두 개는 일단 보장이 되는데 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거는 그림 모양상 모양상 X3승이랑 비슷한 거 같아 그치? X3승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럼 아까처럼 보세요 루트에 절대값에 X3승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얘는 이 상태에서 얘가 미분계수의 0인데 저 보면은 미분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될 거 같기도 해 그럼 이거 역시 확인을 당연히 뭐 하셔야 될까? 해보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일단은 얘는 불확실하게 모르겠다는 소리야 그쵸? 자 아직은 모르니까 얘도 일단 몰라요 자 그럼 쟁점이 딱 두 개예요 이슈가 얘랑 얘가 어떻게 될까? 요거를 일단 잘 보자는 소리인데 자 선생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0하고 2분의 루트 2사이야 어? 선생님 그러면은 0하고 2분의 루트 2사이야 0하고 2분의 루트 2사이는 이렇게 일단 될 거라서 자 이거 이거 해가지고 무조건 몇 개일까? 3개지 그치? 얘도 일단 무리가 없어요 자 일단 얘는 3 이렇게 되고 요렇게까지 왔어 자 2분의 루트 2일 때 당시에 자 얘는 이렇게 딱 가시면서 자 얘는 여기에서 일단 여전히 접어도 일단 첨점이 되니까 미분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개야 그러니까 한 개가 돼서 일단 여기 무리가 없고 자 이렇게 와서 씁시다 자 그럼 2분의 루트 2보다 커진다고 치면 여전히 그 첨점 딱 하나 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가는 거야 괜찮죠?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지점이 B값하고 C값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결국에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되냐는 요 지점에서 과연 얘가 미분이 되나 안 되나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직접 계산을 좀 하고 나서 일단은 자 되나 안 되나 좀 점검을 좀 시킬게 그리고 마지막에 좀 간단히 좀 이해를 좀 시킬 건데 자 먼저 요걸 잠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함수가 2배의 sin의 3승의 x야 자 첫 번째 이제 어 뭐랑 할지 0과 관련된 거죠 자 G의 0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로 보실게 자 2의 sin의 3승의 x라는 함수야 자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서 루트까지 가신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될까 요걸 보자는 소리인데 자 이정도 감각은 있거든 만약 x 3승을 치더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자 절대값이 이렇게 가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미분계수가 무슨 층일까 대칭이다 요정도 느낌이 들어서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 미분계수를 볼게 그리고 x가 0에 왼쪽으로 갈 때도 일단은 얘랑 얘가 부호만 반대 거니까 체크를 제가 직접 시킬게요 자 그럼 뭘 볼거냐 는 x의 엄더 클 때 어차피 양수니까 요 함수가 결국에 자 루트에 자 2배의 sin의 자 얘는 3승의 그냥 x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봐봐 얘를 미분하자 자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다고 치면 2배 자 루트에는 sin의 자 3승의 x다 요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이구야 자 2배 요렇게 아 이거를 어 그냥 이렇게 두자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고 자 이거 일단 안쪽을 미분해주면 6에 자 sin의 자 제곱의 x에다가 cos의 x다 요렇게 일단은 되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뭘 따지면 되냐면 어 꼴을 좀 파악을 할 건데 자 대입만 잠깐 해봅시다 얘는 0이야 분자도 0이야 그치 자 이제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얘도 0으로 가시고 자 얘도 일단 0으로 가는 거야 0분의 0 꼴이니까 수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당연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이쪽 한쪽만 보기로 일단 약속을 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좀 따질게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를 보자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이걸 극한 값을 직접 계산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도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하고 좌극한 값은 대칭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미분계수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어렴풋이 드는 생각은 제가 만약에 오른쪽 할 때 이거 극한 값이 0이면 왼쪽도 뭐가 될까 0이고 좌우가 미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해보면 얘는 이러시면 돼요 두 배에다가 자 2의 루트에 sin 이렇게 일단 돼 있으니깐 자 이 식을 일단 정리를 조금 해서 일단 계산할 건데 자 먼저 2는 그냥 두시고 자 루트에 밖으로 빼자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sin의 x 어차피 sin 값은 양수야 0 플러스에서 자 그리고 나서 루트에는 sin의 x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무리가 없죠 자 이거 분해 자 그 다음에는 6 그냥 두시고 sin의 제곱의 x에다가 cos의 x 요렇게 일단 되고 자 지울 걸 지우는데 인수단에서 지우면 되겠다 자 먼저 이거랑 이거 일단 사라지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 루트에 sin의 x인데 자 얘를 지워주면 루트 이렇게 일단 남을 거고 자 나머지는 어차피 얘는 숫자로 얘는 루트 2분의 3 얘는 1이고 자 그러면서 얘는 0 이렇게 되지 자 이유는 얘가 0이라서 그럼 얘는 0이야 아 그럼 그랬구나 얘는 결국 뭐냐면 얘가 오른쪽 알 때 도암색 극한암색 0이라서 왼쪽도 0이고 자 여기는 실제로 자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얘기야 그쵸 자 일단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고 사실 그러면은 0일 땐 지금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렇게 일단 채워지고 얘가 2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자 이렇게 일단 보셔야 돼 자 되는 듯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일단 살짝 문제가 되거든 자 이것도 일단 점검하셔야 되고 얘를 구하자는 것은 g- 값을 이제 알아내자 이 얘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그러면은 g-가 연결해서 두 번째로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자 이것도 함수 상태 잘 보세요 얘는 코사인이야 코사인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두 개를 빼면은 자 코사인에 x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루트에 코사인의 x 플러스 요 함수가 과연 자 저기 문제가 되는게 파이죠 파이에서 어떤가 요거를 일단 보셔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좀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어 사실 그러면은 이거 역시 x 가 파이의 오른쪽으로 할 때랑 x 가 파이의 왼쪽으로 할 때 도함수의 극한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좀 하나 따지기로 하고 자 얘를 미분을 해 봅시다 자 미분한 도함수 나오니까 자 미분 해주면은 얘는 두 배 루트에 자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분의 마이너스 사인에 자 x다 요렇게 일단은 되지 자 이거 역시 꼴 파악 파이를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자 사인 파이를 자 얘는 이렇게 일단 그립시다 자 요렇게 일단 가니까 얘도 0 되는거 맞죠 자 어쨌거나 0분의 0 꼴이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제가 리미트 x 가 얘는 파이에 플러스로 갈 당시에 파이의 플러스에 갈 당시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도 이제 극한 계산하는데 0분의 0 꼴이야 근데 0분의 0 꼴이 항상 이제 뭐 단점 또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0 일단 드러나기 일단 조작을 해야 돼서 일단 요거 일단 처리 하시는데 둘 다 0이 맞기는데 꼴이 일단 드러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 어떻게 일단 하시면 되냐면 얘는 지금 0으로 너무 확실하잖아 굳이 치환하지 말고 그냥 가자 자 그냥 가는 방법은 루트에 1 빼기 코사인의 x를 페어로 곱해버리세요 자 1 빼기 코사인의 x야 자 어떤 의지냐면은 얘랑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생기냐 x 가 파이에 플러스로 갈 때 얘는 두 배에다가 루트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자 사인 제곱 달에 코사인 제곱이 1이야 그쵸 그러면은 자 얘는 루트에는 코사인 아 자 얘는 사인의 제곱 x 요렇게 일단 되지 자 이거 분해 자 마이너스 사인의 x 자 루트에는 1 빼기 코사인 x 해가지고 꼴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0분의 0 꼴인데 저 생각 잘 봐 얘는 절대값의 사인 x 인데요 사인 그래프 아까 이제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만 보면은 사인에 이렇게 일단 그려지니까 파이를 기점으로 파이보다 클 때는 음수야 자 그래서 이 식이 자 리미트 x 가 파이 플러스 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사인에 x 자 이거 분해 마이너스 사인에 x 자 루트에 1 빼기 코사인 x 요렇게 일단 가서 으 아 지워지지 자 그리고 얘는 집어넣으면은 2분에 뭐가 될까요 루트 2가 나오지 자 요렇게 일단 완성이 돼 어?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다 얘는 2분에 루트 2가 되고 얘는 2분에 루트 2의 마이너스니까 자 좌우가 도함수 극한 것이 달라서 뭐가 안될까 미분이 안된다 이게 일단 결론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? 선생님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안되지 어?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안되는거야 그래서 일단 얘는 미분이 안되고 자 그리고 얘도 미분이 안되고 자 얘도 일단 미분이 안되서 자 결국 몇 군될까 세 가지가 돼서 자 얘는 3이죠 자 이렇게 채워졌어 그래서 지금 얘가 3이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 a 값은 1이죠 그래서 1 2 3 잘 채워졌어 자 여기까지 와서 일단 여기까지 한다는 세무제 푼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처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게 얘는 h6이구나 자 그럼 얘는 h5구나 자 이거에다가 3을 더하시면 되지 그럼 이제 h나 함수를 써야되는데 어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는 좀 이제 흔하게 좀 많이 하던거야 자 보세요 얘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의심되는 데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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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일단 4개가 있으니까 얘를 다 연속으로 제거시키면 되고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다가 풀어야 될까 자 그냥 여기다 좀 해 어디다 해야 돼 자 여기다 좀 합시다 자 보세요 얘가 t가 결국에 g를 타고서 g에 t가 나왔어 자 또다시 일단 f를 타고 가서 잘 따위는 f 합성 g가 나오게 돼요 얘를 다 연속으로 만들자는 소린 아 h구나 자 h구나 자 h 4차 함수야 자 먼저 이제 하나씩 보자 마이너스 2의 왼쪽 오른쪽인데 자 함수값하고 좌각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왼쪽만 보자 자 마이너스 2의 왼쪽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의 오른쪽 자 얘같은 경우는 지금 1이구요 얘는 2가 되는거 맞지 그래서 h의 1하고 자 h가 똑같구나 아 그러면 인수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거야 자 그러나서 마이너스 1을 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그 지점 다 다르지 그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를 왼쪽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오른쪽 자 마이너스를 왼쪽에서는 얘는 2개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개가 되면 4개가 되니까 어 얘는 h2는 어차피 똑같고 h의 3 h의 4까지 똑같네 어 근데 4차 함수 때 인수가 나왔네 나머지는 해봤자 4, 3, 2, 1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요렇게 다 값이 똑같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요걸 바탕으로 제가 hx 써주면 h의 최고 차원에서 1이니까 x-1, x-2, x-3, x-4에다가 4에다가 플러스 k다 요렇게 일단 써지게 될 것이고 자 내가 이제 구하는게 h6하고 5를 빼시면 되죠 자 근데 h6을 일단 구해주면은 k값은 몰라도 괜찮죠 어차피 함수값이 차니까 자 6을 집어넣으면은 5, 4, 3, 2 플러스 k야 h의 5는 4, 3, 2, 1 더하기 k 요렇게 일단 되고 자 두개를 뺐을 때 지금 얘는 120 자 얘는 24 자 120에서 24를 빼는 96이야 자 일단 얘는 96이 되고요 자 그래서 96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자 얘는 99가 되지 정답이 4번이죠 자 답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하게 막 이제 이거를 막 또 끌고 가긴 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결국 이슈가 딱 이거지 않나요 제가 이제 드릴 이제 미접분 투수업 하면서 이제 막판쯤에 어떤 얘기했으면 미분 쪽에서 이게 결국에 초월함수가 접하는 거나 다음수랑 이제 이슈는 똑같다 결국 이제 하는 얘기는 다 똑같다 얘기인데 자 보세요 뭘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집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루트에 x제곱의 절대값인데 얘는 어차피 다 양수가 절대가 필요가 없죠 얘랑 똑같은게 루트에 x제곱이 되고 얘가 결국 절대값의 x가 돼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은 이 안쪽에는 x제곱만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자 0 이렇게 일단 가지 자 근데 보세요 얘가 접해서 지금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건 맞긴 한데 자 루트라는 이 무리함수를 씌워주면 상황이 좀 바뀐다니까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확인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은 2배 루트에 x제곱분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2의 x다 요렇게 일단은 되지 자 근데 얘도 0분의 0꼴은 맞아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자 얘 x분의 2의 x라서 얘는 1이 되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분의 2x가 되니까 얘는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랑 이렇게 결과가 똑같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미분이 안되죠 자 근데 이제 미분이 왜 또 안되나 잠깐 보니까 제발 얘는 1차에요 얘도 결국 2분의 2차니까 1차야 그치?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 있어서 얘는 차수가 같기도 하고 확정을 지을 순 없으나 좌우가 다르게 결과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랑 좀 다르게 이럴 순 있어 사실 그러면은 루트의 절대값의 x의 3승이야 그럼 이제 얘는 이것만 볼게요 x가 0보다 클 때는 x3승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단 나오니깐 얘는 여기서 미분이 0이고 양수죠 자 그리고 절대값이면 이렇게 가니까 좌우 대칭일거야 하나만 보자 자 이 상태에서는 루트의 x의 3승이야 자 미분하자 2배 루트의 x의 3승분의 3의 x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당장 비교해야 되는 거는 얘는 2차인데요 얘는 2분의 3차야 얘가 차수가 더 커요 그럼 얘는 0.5차가 남을 거야 그래서 얘는 0으로 빨려가지 그래서 일단 0이야 그렇죠 이렇게 일단 처리하면 돼 그럼 오른쪽은 0 왼쪽도 뭐가 될까 0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연수만 보자 다른거 볼일은 없으니까 루트의 x의 n승이야 x가 0보다 크다고 두께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2배 루트의 x의 n승분의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n의 x의 n-1승인데 결국 이제 얘 차수는 n-1차가 돼요 얘는 2분의 n차야 경계 두 개 같을 때는 2n-2가 n이니까 n이 2일 때고 이때만 약간 특이한 거고 자 너봐 n이 3이야 얘는 2가 되고 얘는 2분의 3이죠 얘가 더 크죠 n이 4야 자 얘는 3이고 얘는 2가 되지 얘가 더 크지 미분가능 그 다음에 얘는 4가 되고 자 얘는 또다시 어 뭐니 5를 내면 4가 되고 얘는 2분의 5가니까 얘가 더 크죠 자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는 다 미분이 된다는 소리고 얘는 3 이상은 일단 미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무리는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좀 이제 경쟁을 좀 올리는 거냐면 뭐 이제 이거를 보고 몰랐다고 이제 뭐 또 수능 못 보고 이제 그건 아니죠 그냥 이제 의심이 되는 지점은 직접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결국 이걸 내는 거야 도함수의 극한값이 결국 무슨 개수를 의미할 수 있다 어 그 왼쪽 오른쪽 각각의 미분 개수를 의미할 수 있다 요거 일단은 정리 잘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좀 감각이 좀 있으면 이래도 괜찮아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근데 이거 이제 수업을 할 때 막 이제 이렇게 막 꾸겨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한데 x3승이랑 똑같아요 근처가 루트 x3승이야 그거 조사하시면 되고 얘는 사실 그래프 이렇게 되고 얘는 코사인 그래프지 그쵸 코사인 그래프니까 얘를 들어오면서 접하게 만든 이 그래프가 1 빼기 코사인 x 또는 코사인 x 빼기 1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로 접할 거다 해가지고 생각해도 좋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고 결국 초월함수나 다항함수는 체계가 비슷비슷하다 요 정도만 느껴서도 일단 무리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당연히 의심이 되는 지점은 어디겠어 자 루트 안쪽이 0일 때지 근데 당연히 또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야 루트 안쪽에서 봐봐 절대값에서 fx 빼기 뭐야 자 t 일단 미분 가능성하고 얘보다는 일단 조건이 더 다를 거야 아니시면 내가 얘기 잘못했잖아 무슨 얘기냐 이 안쪽에 있는 이것만의 조건하고 이 조건에 더 붙었을 땐 당연히 일단 다르겠지 그 의심하는 거고 보세요 이게 조건이 이렇지 않나 싶어 이 절대값 조건 하나 루트 조건 조건이 두 개야 그러면 제한이 두 개니까 당연히 일단 더 무리가 생기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절대값만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만 안 돼요 그런데 루트까지 들어있으니까 얘도 의심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절대값만 있으면 얘 당연히 미분 되지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얘랑 얘랑 해가지고 미분이 안 되는데 얘도 일단 또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제한이 하나 더 걸린 거니까 자 항상 그렇다고 볼 순 없지 아무튼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고 자 답은 4번이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 정도면 일단 될 거 같아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시험 분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6월 평가원 시험 이제 가형이죠 자 제가 이제 주간식부터 해서 이제 거꾸로 좀 이제 좀 보게 될 건데 어 여러분 이제 주간식도 이제 좀 난이도 편차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2번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자 23번 마찬가지야 24번쯤 가서 분명히 또 이제 잘못 셀 수 있어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연수반의 주간식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구요 자 25번 거의 이제 고전문학이죠 자 26번은 아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없는 이 정도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27번부터 자 결국 이제 자연계 친구들은 어 11페이지부터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 자 물론 모든 문제 다 신경 써야 되지만은 자 11페이지에 이제 먼저 자 27번 있죠 자 27번부터 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요거 관련된 얘기를 어 자 드릴 수업할때란 뉴런할때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썼냐면은 자 중복순열하고 자 어느 순간에는 자 중복순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있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얘가 이제 느낌이 살짝 훈젤해서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자 내가 요번에 드릴 수업할때 예시된게 지금 그대로 나온거거든요 완벽하게 똑같이 일단 거의 상황이 좀 비슷한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 결국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구성을 너네가 스스로 해가지고 배치까지 한 그 모든거를 다 나타내는게 자 중복순열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 얘기 했던 기억이 있을거야 자 이제 한번 잘 보시고 자 이제 문제를 좀 읽고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나운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개문자 A랑 B랑 C가 있어요 자 일단은 A랑 B랑 C가 애는 있구요 자 이거 중에서 자 문장은 명확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 합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치하니까 중복순열이야 자 그래서 문장 자체가 이 중에 4개를 자 택해서 자 결국 일단은 배치까지 하는 거니까 거기 이제 뭐 중복도 일단 가능하지 그치 자 얘는 중복 허락 가능하고 자 요렇게 일단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자 이제 이런 이제 조건 하에서 문자 A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래요 자 문자 A가 두 번 이상이야 자 내가 구하는 걸 보니까 자 A가 자 두 번 이상이다 자 항상 이제 제일 이제 딱 틀을 잡을 때 좋은 거는 체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일단은 잘 잘해서 일단 녹아낼 때일 것인가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자 아마 이제 이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제 이거는 훌륭하지 않을 거야 자 중복순열 맞는데 이게 3회 4승인지 4회 3승인지 우리 이제 그런 거 헷갈리지 않죠 자 내가 어떤 얘기했었냐면 중복 허락 가능한 것들의 개수를 밑에다가 일단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자 강제로 분명히 했거든요 자 그럼 결국 이렇게 돼 얘는 지금 얘랑 얘랑 얘가 일단 중복 가능한 거니까 자 전체는 굳이 일단 기호 쓰지 않더라도 3회 4승이다 요렇게 일단 될 거야 자 근데 이 3회 4승 안에는 이제 이럴 거예요 참으세요 자 A가 자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자 세 번 있을 수도 있고 네 번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사실 이제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잘 배반을 나눠서 잘 세자라고 준 건데 자 물론 이제 직접 세도 일단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는데 자 얘가 아닌 여사건을 만약에 생각을 해서 일단 문제를 푼다 라고 치면은 자 요러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첫 번째로 A가 한 개 있는 경우랑 자 그 다음에 자 A가 L은 0개 있는 경우는 자 얘네 둘은 배반도 아니고 아니 배반이 아니고 배반이죠 배반이고 일단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 세서 빼시면 돼요 자 요거 일단 처리할 건데 자 여사건 쓸 때는 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단 전체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자 먼저 A가 0개라는 것은 자 이것도 제가 예시를 그대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 말 그대로 A를 안 쓰시면 되죠 자 그럼 너는 이제 이러시면 돼 자 B랑 C를 중복 허락해가지고 애는 자 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배치하니까 애는 2에 4승이다 요렇게 일단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 했었냐 자 요거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을 일단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A가 한 개 있대 자 일단 A는 이제 먼저 그냥 있다고 치고 자 나머지 B랑 C로 구성하는데 자 항상 극단적인 양 끝을 잡고 경계를 잘 설정해 주면은 B, B, B 얘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나서 A는 2시고 자 B의 개수를 줄이는 거야 자 일단 B가 2개가 되고 자 C가 되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, C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있고 자 B가 없이 C, C, C 이렇게 일단 되면은 이거 말고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까지 하는 거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건 조합일성과 상관없이 얘는 4가지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구조 일단 이제 특이성을 잠깐 보면은 요구조나 요구조는 2개가 똑같죠 저 일단 4가지야 하지만 문제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거 2개 다른 거 2개씩 같은 거 2개 다른 거 2개씩 이니까 얘네 둘도 같겠죠 자 그래서 세주면은 얘는 지금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자 B끼리 순서 무시한 거라서 12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2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 더해주면은 24 더하기 8이 되고 얘는 30이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32가 되고 얘는 16이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답을 잠깐 보면은 자 이러면 되겠다 자 전체 3의 사승은 81이에요 자 그래서 81에서 자 32랑 그 다음에 16을 더해서 빼시면 되고 자 정답은 33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일단 계산에 무리가 없지 자 굉장히 일단 스탠다드하게 일단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저희 드릴에서 이제 다뤘던 문제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오히려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중복 순열이면 감지를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자 물론 케이스를 나누어도 괜찮지만은 결국 일단 이게 중복 순열이다 자 이 얘기 했었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모든 케이스를 다 일단 섞어주면은 자 얘는 합쳐주면 얘가 다 중복 순열이 된다 자 그것 좀 생각하시고 구성되는 원리가 일단 비슷하죠 자 이제 요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자 교육을 좀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봅시다 자 28번은 자 확률 문제가 되고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드릴 수업하면서 내가 최근에 한 수업이 들려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 결국에 모든 확률은 조건박률이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조건부 확률이 다라고 딱 이제 딱 단정을 짓는 거는 그냥 전체 사건이 주어지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일단 축소된 일부가 있을 거야 그 일부 중에서 비율을 구하자 비율을 구하자 요렇게 일단 맞춰진 게 조건박률 맞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이 있습니다 자 일단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가 되고 자 이건 되게 우수한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집합 a가 좌표 평면에 일단 어떤 원소로 돼 있어 x, y다 요렇게 일단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1하고 자에는 x랑 자 그 다음에 자에는 y랑 자 n까지 가서 요렇게 일단 되어 있구요 x랑 y가 자연수야 자 얘는 자연수점을 얘기를 하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좀 표현을 세심하게 잘 써주셨는데 별 무리는 없어요 선생님 그건 무색이냐 자연수점이니까 x축하고 y축은 제외를 하시고 자 요 관계를 좀 잘 보세요 y가 x 이상이니까 기준이 되는 자 기준선이 y는 x야 자 이걸 기준 해가지고 자 이거 포함해서 위쪽 영역들에 있는 자 자연수점들을 얘기를 하지 자 그럼 대략 한번 그려 봅시다 자 먼저 일단 파악을 좀 해서 그려주면 자 y는 x가 이렇게 일단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,1,2,2,3,3,4,4,5,5 자 그리고 나서 일단 6,6 요 정도면 일단 그리자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한 얘기는 어 n 이하래요 자 모든 값이 단 a인 이해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봤더니 자 요점도 있을 거고 자 요점하고 요점 자 얘는 위에 있는 일반적인 점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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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요 자 요렇게 가서 자 하나 더 있고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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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일단은 포함이 되죠 자 그냥 좀 틀을 좀 만들어주면 요기가 1일 때고 얘가 2일 때고 자 얘가 3일 때고 자 얘가 4일 때고 얘가 5일 때고 자 그럼 6일 때까지 제가 표시를 좀 해 드릴게요 자 그럼 그냥 이제 격자점 그려도 괜찮죠 실패에서 불편해서 안 그린 거고 그냥 그려놓고 일단 보셔도 괜찮고 자 요렇게 해서 6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문제 원하는 거 잠깐 봅시다 자 이제요 집합 a에서 임의로 자 선택한 한 개 원소 a,b 자 선택한 원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어진 틀 중에 하나가 자 선택한 원소야 원소를 선택했대요 그 원소를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 b가 3의 배수래요 자 b가 3의 배수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y 좌표인 자 b가 3의 배수야 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요런 틀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같아 내가 원소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y 좌표가 3의 배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로 축소가 돼서 자 얘는 조건방률이 맞습니다 라고 느끼면 딱 좋죠 그쵸? 자 그리고 나중에 번역하자 자 그럼 보세요 자 b가 3의 배수야 자 이렇다는 전제하에 요 안에 생각하셔야 돼 자 내가 구하는 거 보니까 자 a랑 b가 같다는 것은 x 좌표랑 y 좌표가 같을 확률이 자 9분의 1이 된대요 자 요렇게 될 얘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이야 자 이제 주로 수능에서는 모든 자연수를 얘기하면 일단 하나는 아닐 거고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자 좀 잘 잡아 보는데 자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지금 어떻게 풀었었냐면 식을 화려하게 쓰겠다는 생각 별로 없었어 3의 배수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만약에 n이 3이라고 두자 자 n이 3이면은 점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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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6개가 있는데 지금 전체는 신경이 안 써요 자 보세요 3의 배수는 지금 이거밖에 없죠 자 그거 중에서 y는 x에 걸쳐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n이 3이면 3분의 1이야 자 그럼 하나 더 n이 4라고 치면은 자 여러분 이제 요기를 보셔야 돼 요것들 중에서 자 3의 배수는 지금 y자표가 3의 배수인게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3분의 1이야 어? 그 다음에 n이 5일 때도 똑같이 3분의 1인데요 자 아마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서 분명히 이거 발견하셨을 거야 자 물론 29만 풀어야 되는 이제 불안감 있지만은 자 이제 이게 발견되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다가 보세요 n이 6이 되는 순간 이게 또 다른 3의 배수야 자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 어떤 경계를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일단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일단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아 3의 배수인 기준으로 팍팍팍 튀겠구나 라는 생각은 당연히 일단 드실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n이 만약에 6이라고 치면은 자 이런이 생겨 얘가 전체 3의 배수가 되는게 이거 3개 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전체 9개야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를 좀 남겨주면은 3 더하기 6분의 자 그리고 나는 2다 요렇게 일단 써지게 되죠 자 일단 요렇게 일단 써지게 돼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자 요거 좀 잠깐 보세요 내가 구하는 확률이 9분의 1이야 자 근데 얘는 지금 3분의 1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2야 쟤는 9분의 3이죠 어 그럼 점점점 n값이 커져야지 확률값이 줄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가시는데 필요한 센스는 여러분 n이 7이라고 치면 얘는 똑같을 거예요 n이 8일 때도 당연히 똑같을 거야 아 그러면은 3개의 단위로 일단은 계속 같은 확률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이유는 3의 배수 경계를 해 가지고 값이 계속 훅훅훅 바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이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n이 만약에 9야 자 그러면은 3개랑 6개랑 9개 중에서 y는 x에 걸린 거 3개 다 이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 9 더하게 구하면 일단은 18이니까 자 얘는 18분의 n은 3이죠 자 얘는 18분의 4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같은 경우는 18분의 6 요렇게 일단 되지 자 내가 원하는 게 이제 18분의 2니까 약간 근접한 거 같아 자 그럼 한 가지 더 자 10일 때 11일 때 똑같을 거예요 그럼 n이 12일 때 그냥 해야지 뭐 자 해주면 이제 이렇게 돼 n이 12가 된다라고 치면은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자 이거 분의 자 4개가 다 될 거라서 자 그냥 더 합시다 30분의 4가 되지 얘 될 때 될 때 안 되네 어 그냥 이제 쓰는 게 더 빨라요 그냥 가까워지고 있잖아 자 그럼 n이 15야 n이 15가 되면은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 자 이거 분의 자 그럼 나서 일단 얘는 어 얘는 5다 요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럼 뭐 등차수율 합이니깐 평균이 9가 되고 항의결수가 5개니까 아 9 곱하기 5 분의 자 5 다 이렇게 딱 되면서 요게 일단 9분의 1이 맞춰지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모든 자연수는 n이 15여도 괜찮고 16이도 괜찮고 17 해가지고 3개가 되고 이 3개를 다 더하시면은 48이 정답이죠 자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아주 이제 괜찮은 느낌이고 여기서 아마 이제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야 이걸 만약에 이제 식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 거야 물론 나쁘지 않죠 자 왜 그러냐 어차피 이거 이제 구조 자체가 등차수율의 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항을 만들고 그게 일단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 근데 내가 시험 볼 때는 그냥 이럴 거 같아 어차피 자연수니깐 경계에 맞춰서 몇 번 써보면 그냥 확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얘는 규칙도 있고 자 나름 괜찮은 문제 자 그렇게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이제 칠판 좀 좁아서 제가 정리 좀 하고 이어서 29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29번부터 좀 같이 해볼게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 봐서 알겠지만 객관식이 만만치가 않고 자 주관식도 이게 뭐 이제 주관식은 사실 아직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11페이지가 이제 둘 다 경우에서 확률이라서 분명히 이제 복병이 생기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고 자 29번은 이제 기아벡터입니다 자 기아벡터고 벡터 문제인데 자 지금 현재 6월 달 시험 범위에서는 어쨌거나 일단 평면벡터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일단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은 경계가 이거 일단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일단 그리로 노력하시고 나서 자 마지막 처리를 할 때 좌표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기어로 처리할 것인가 자 그 두 개를 일단 고민을 잘 하시면 자 무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의교사회 받던 문제랑 살짝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자체를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봅시다 자 29번 같이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A랑 B가 5인 자 길이가 5인 두 점 A랑 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5인 두 개의 원을 O1하고 O2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살짝 그려봅시다 자 먼저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치고 자 한 중심을 자 A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일단 선을 긋고 자 여기가 일단 B가 되고 자 요점을 중심으로 하고 또다시 일단 같은 원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대로 일단 그립시다 자 물론 처음에는 그림을 아 이제 세밀하게 이제 그릴 정신은 당연히 일단 없을 거니까 자 그냥 발로 그려도 괜찮아요 상황 파악하시고 이제 아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정확히 그린 게 맞지 자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걸 풀 때 어떻게 일단 접근해서 갔었냐면은 그림을 일단 대략 그려놓고 그 대신 이거 표현하셔야 되거든 자 요 원의 중심이 또 다른 원의 중심을 뭐하고 있을까 지나간다 요건 일단 표현이 돼야 되고 자 중점의 관계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걸 제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요렇게 일단 원이 그려지고 자 그리고 약간 좀 센스가 좋은 친구들 이럴 거야 어차피 원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둘 다 무슨 층일까 대칭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더라도 일단 확인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 일단 그려놓고 할게요 아무튼 갑시다 자 그려서 보세요 자 문제에서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원 이건 o1 위에 점 c야 자 일단 요게 o1이고 자 이게 o2입니다 자 위에 점 c랑 d인데 아직 일단 파악이 안 됐어 자 이제 가 번을 잠깐 보세요 자 가 번 표현이 일단 여러분 이제 딱 와 닿아야 되는게 어 벡터 문제고 내적 표현이 되어 있는데 코사인 값을 물어봤다는 것은 당연히 내적과 연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뭐라 돼 있냐 코사인에 자 각이야 자 이는 c에 a에 b야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일단 5분의 3이고 야 코사인 값 부호가 양수가 되니까 어쨌건 무슨 각일까 예각이죠 자 그런데 자 요걸 좀 주목하셔야 돼 선생님 지금 봤을 때 이거의 크기가 지금 얼마에요 5지 그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교육과는선 코사인 법칙을 종용하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직과사각형 틀을 가질 거라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러면 되겠다 b 에서 a 가슨데 자 여기까지 일단 길이가 이만큼이 5 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딱 3인 부분을 팍 찍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제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벡터를 봤을 때 a b 라는 벡터 있죠 이거 일단 크기가 5야 맞죠 자 그러면은 예각 범주에서 자 이럴 수 있거든 a b 라는 벡터랑 a c 라는 벡터에 내적을 했다고 치면은 어차피 c 란 점 역시 원 위에 점이니까 얘도 크기가 자 5가 되고 얘도 크기가 자 5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딱 맞춰져서 자 얘는 15란 소리야 자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있죠 이 값이 지금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정사형 크기가 3이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작도를 어떻게 썼냐면 먼저 3을 잡아야 돼 그럼 3을 잡으려고 하는 작업은 요기가 딱 정중앙에 2.5 정도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5등분을 해주면은 1 2 3 4 그 다음 5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상관지점 그럼 c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 아래쪽에 대칭이 되니까 두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c 를 요기 잡아도 좋고 요기 잡아도 좋고 아무런 일단 상관이 없어요 자 길이만 표시해서 자 요만큼 일단 3이야 자 그리고 요기가 일단은 c다 요렇게 일단 둡시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게 확인이 되냐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얘가 5가 되고 자 얘가 3이 다 되고 자 얘는 정사형 크기가 맞아 떨어져서 요기가 일단 c라는게 확인이 되지 자 일단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보자 나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적 얘기를 하죠 자 뭐라 얘기하냐면 ab라는 벡터랑 자 그 다음 cd라는 벡터가 있어 자 내적값이 30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어 갑자기 조건 중에 cd의 길이가 일단 9보다 작지 자 이것과 일단 점검 하셔야 돼 근데 결국 얘들 이거는 ab는 크기가 5인 벡터야 자 그 cd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얘는 30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c가 어렴풋이 잡혀 있긴 하나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 내적값이 30이란 것은 자 이거에 ab라는 벡터 위로의 정사형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6이지 그치 자 이렇게 씁시다 얘는 정사형이 6이야 정사형의 크기가 일단 6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일단 작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자 요만큼 길이도 일단 똑같이 5가 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c라는 거를 내가 시점이니까 정사형이 떨구면 여기 딱 떨어지고 자 d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얼마큼 떨어지면 될까 어 얘는 4만큼 일단 가시면 되지 자 4만큼 이제 더 가시면 되고 자 그래야지 만일 일단 6이 나오니까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여기까지 두 개 자 크기가 6이야 자 일단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자 여기쯤 가서 자 여기가 일단은 정사에 떨어진 지점이야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두 쪽이 나오죠 어 3 그러면은 이게 d가 될 수도 있고 이게 d가 될 수도 있다 요렇게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더 있어요 cd 벡터가 이렇게 있건 그 다음에 cd 벡터가 이렇게 있건 간에 정사형을 내리면 정사형 크기는 똑같이 6이라서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별 무리는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점검하실 건 뭐냐 이 조건을 왜 줬을까 자 물론 이 구란 숫자가 특이해서 준 이유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조건을 제한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확인할 건 좀 이 정도거든 이거 길이가 더 길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 보세요 어떤 하나보단 작으니까 뒷점을 결정을 지어줄 거라서 자 이것도 일단 계산을 조금 해 보시긴 하셔야 돼 자 잠깐만 두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거 봅시다 자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점 피하 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거 길이가 어떻게냐 좀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얘가 일단 원위의점 이렇게 그리면 얘가 5야 자 5고 3이고 얘가 4가 되지 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위의점 중심이 얘니까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얘가 5야 자 근데 얘가 4야 그럼 얘는 3 해가지고 지금 5대 4대 3으로 다 맞춰놓은 거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점거할 거 어 그러면은 위쪽이나 아래쪽 대칭이니까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내가 지금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치면은 얘를 포함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직가사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자 길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가 일단 6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3이니까 이거 역시 똑같이 3이라서 얘도 3이고 얘가 4야 그럼 얘는 7이고 6이니깐 자 CD 크기는 여기 있다고 치면은 루트에 36 더하기 49가 돼서 자 얘가 루트에 85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9라는 숫자가 별 의미가 없었다니 야 그냥 경계값 자연스로 박 잡아준 거고 결국엔 얘는 루트 81이 되니까 자 CD라는 게 자 여기 있다고 치면 얘가 루트 85라서 얘는 성립이 안 되죠 아마 시험장에서 별 점검 안 하셨을 거고 그냥 이걸로 가셨을 테니까 자 이제 여기로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 일단 CD벡터를 이렇게 딱 그려줘 자 그려주는데 자 문제는 한 얘기가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점 P라고 나와있죠 자 일단 원위의점이고 자 일단 이거에 중점이 있을 거야 자 중점을 잡아주면 정확하게 일단 딱 요점이 될 거고 자 원이 이런 식으로 일단 잘 존재하고 있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마지막 구하는 거 봅시다 자 원위의점 P에 대해서 그럼 P가 너무 많아요 자 내가 구하는 게 P A랑 P B의 내적 값이야 P A 벡터랑 P B 벡터의 자 내적 값의 최대 값입니다 자 이거의 최대 값이야 자 제가 이제 뉴런 기하벡터 수업할 때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 벡터가 먼저 파악을 먼저 하는게 처음인데 자 보세요 P라는 점 P라는 점이 둘 다 동점이야 그리고 원위의점이야 그러면은 주로 그냥 쓸 리는 없을 거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셨을 때 너네가 보더라도 어차피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둘 다 고정돼 있으니깐 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자 제가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웬만하면은 A점 B점 두 개가 둘 다 고정된 점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중점을 경유하는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유는 이렇게 쓰면 일단 구조가 확 바로 일단 쉽게 잡히거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정해볼게 A랑 B에 두 개의 중점을 자 중점을 일단 M이라고 일단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P A랑 P B의 내적 값인데 이 상태로는 식을 볼 수 없으니 자 중점을 M으로 잡고 경유점을 M으로 일단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자 먼저 P에 M벡터랑 자 얘는 M에 A벡터 자 이거랑요 자 P에 M벡터랑 자 그 다음에 M에 B벡터다 요렇게 일단 써지게 돼 자 그럼 이제 같은 식인데 식의 입장만 좀 바뀔 거고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변수들 중에서 상수를 걸러내서 일단은 따로 일단 쓰자 상수를 걷어내서 분리하자 이제 요런 느낌이야 자 식을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전개해주면은 P에 M벡터의 크기의 제곱 자 그럼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자 P에 M벡터를 딱 묶어주면은 M에 A벡터 더하기 M에 B벡터 자 이런 구조로 보는 거 많이 봤을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M에 A벡터랑 자 M B벡터의 자 내적이다 요렇게 일단 써이죠 자 근데 이제 구조상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은 제가 A랑 B라는 자 요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을 제가 M이라고 딱 잡았으니까 지금 당연히 M A벡터랑 M B벡터는 크기도 일단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요 그럼 두 개를 합쳤을 때 얘가 자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만큼이 그냥 날라간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되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얘랑 이거 역시 둘 다 상수에요 그냥 봤더니 봐봐 얘는 크기가 2분의 5 얘도 2분의 5 자 원의 중심이 일단 딱 이제 절반이야 그리고 나서 자 방향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고 그럼 여러분 여전히 구하는 게 일단은 최댓값이니까 자 얘는 빠지는 거고 자 얘만 일단 무슨 대를 구하시면 될까 최대를 구하시면 돼 자 그럼 내가 이제 결국 구하는 게 P M의 최대값을 잘 구해보자 이 얘기죠 자 그럼 P M이 뭔가 보니까 결국엔 이 M이라는 고정된 점부터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에 최댓값이야 자 결국 뭘 하시면 되냐 요 점하고 원의 중심이 있죠 얘를 경유해서 일직선이 있을 때 요기가 일단은 P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되는데 자 이제 계산을 어쩔 수 있으면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누런할 때 계속 드린 얘기 중 하나가 가장 여러분 많이 보게 될 땐 사각형 중에 하나가 직각 사다리꼴이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야 근데 애들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 그림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좀 치를 좀 해드리면은 요 점은 얘랑 얘 중점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직각 사다리꼴이야 자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나서 이거 길이가 3이야 자 얘가 일단은 4야 근데 이만큼이 6이에요 자 얘는 평행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딱 잘라 버리면 얘가 6이 되고 남은 길이 1이니깐 얘가 루트의 37이고 자 얘가 지름이죠 자 숫자가 지점이 있어서 그리고 기분이 좀 좋아야 돼 왜 답을 보면은 루트 얼마 나와있어 74지 그치 어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그게 뭐냐 저 원의 지름은 자 루트의 37이니깐 자 반지름을 쓰게 되면 얘는 2분의 자 루트 37이야 자 그래서 먼저 뭐가 구해졌냐 자 보세요 얘부터 얘까지 요만큼 길이가 2분의 루트 37이다 이게 구해졌고 그럼 너네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다 일직선에서 이거 길이만 구하면 끝나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거 길이 4야 자 이거 길이 3야 이거 중점이야 자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이죠 중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7이야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어차피 얘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똑같이 2분의 7이거든 그치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이라서 아 이게 실제로 45도일 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얘가 2분의 7의 루트이다 요렇게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마지막 처리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그럼 PM의 길이는 자 계산 잘하셔야 돼 2분의 7의 루트 2 더하기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반지름 더하면 루트의 37이야 자 이거의 제곱 자 빼기 4분의 25가 되고 자 여기까지 다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4로 일단 분모를 다 맞춰주면 얘는 자 98 더하기 37 자 더하기 14의 루트의 74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빼기 자 얘는 25 어 25다 요렇게 일단 되죠 자 얘를 먼저 계산합시다 98이랑 37을 더하면 135야 그렇죠 135에서 25를 뺀다고 치면은 자 얘는 110이지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4분의 자 110 더하기 14의 루트의 74다 요렇게 되고 자 마지막에 구하는게 자 얘는 A랑 B랑 유리수 2개 합이죠 자 이거 합 구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10 더하기 14 이렇게 되니깐 4분의 124가 되고 정답에는 32다 요렇게 딱 떨어져 그렇죠 자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되었어 자 제가 이제 그 6월달 모교사 데뷔 킬링캠프 얘기할때도 어떤게 있었냐면 결국 이제 만약에 29번으로 나온다고 치면 뭐 대단한거 이제 묻기보다는 평면벡터 안에서 자 도형을 작도를 하고 자 결국에 자 지금 뭐 특이한걸 쓸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거 안에서 원을 관찰하고 등등 해서 자 얘는 자취를 꾸려나가자 결국 얘같은게 점의 결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럴거에요 답은 하나잖아 급하니까 이걸 체크를 안했을거야 그리고 좀 센스가 있는 친구는 이랬겠지 어? C가 이제 하나 있다고 치면은 D가 얘가 짧고 근데 이제 얘가 구부다 그러면 아예 문제가 성립이 안되니까 얘는 안되니까 아 얘만 보자라고 일단 간 친구도 있을거고 자 그렇게 해도 괜찮으나 점검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제가 다른 방식은 이제 아직은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어 뭐 좌표를 잡아도 충분히 일단 될 될 법한 세팅을 해 자 당연히 될거고 자 한가지 더 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벡터를 변형의 입장에서 어 중점을 안쓰고 자 저 CD의 중점 있죠 자 이 원의 중심을 경우에서 써도 크게 일단 무리는 없을거야 자 어차피 시계 관점만 바뀌는거니까 자 요정도 처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시험 특징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좀 많죠 자 계산을 이제 스스로 일단 잘 끝까지 다 맞춰야 되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통해 이제 자체의 결정이고 이정도는 이제 괜찮은 느낌이 되지 자 잘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정도 하고 제가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30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0번 이제 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고 아마 이제 이럴거에요 30번까지 온 친구들 오지 못한 친구들이 여러 등등 있을건데 어 예전보다 30번이 좀 꽤나 좀 쉬워지기는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어느정도 상황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요번에 이제 시험 특징을 보시면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렵죠 객관식이 좀 꽤나 일단 이제 까다로웠던 이제 면모가 있고 자 주간식은 또 이제 해볼만 해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를 어느정도 끈기를 가지고 이제 봤던 친구는 아이고 어서 많이 봤던 문제 아닌가 싶을거야 그러니까 기추문제랑 좀 비슷한 소재가 계속 이제 섞여 있죠 자 그리고 예전에 풀이 길이가 일단 만약에 이제 10정도 된다고 치면은 자 지금 최근에 등장하는 저 최근에 해봤자 지금 오는 시험인데 오늘 6월달에 시험 정도에 30번 정도는 길이는 한 6정도 된다고 보시면 길이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이 일단 많이 복잡하지 않다는 소리지 자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해보세요 실수 전체에 표해서 미분 가능함수 FX야 자 일단 FX가 미분 가능한데 자 문제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뭔지를 몰라 어떤 함수인지 모르고 그냥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야 자 그거에 대해서 곡서 Y는 FX 위에 점 T,FT에서의 자 접선의 Y절편을 자 GT라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실 건 뭐냐 내가 그림을 그릴 것인지 자 아니면 일단 식을 쓸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왜 이유는 저 함수를 특정해서 뭘 그릴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식으로 가보는 게 맞지 않나 자 또는 이제 가다 보면은 자 이게 왔다갔다 호환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뉴런하고 들이 수업하면서 접선 쪽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 궁극적으로 접선은 그림이 있으면 관찰하는 기준이란 게 되긴 하겠지만은 자 접선에 관해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써야된다 까지 말씀드렸던 교육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접선을 씁시다 접선을 제가 써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Y는 F 프라임의 T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F의 T다 여기까지 되고 자 이거에 Y절편을 GT라고 잡았으니까 자 X에 0을 넣읍시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자 G의 T라는 식이요 마이너스 T에 F 프라임의 T 더하기 F의 T다 여기까지 있다는 가서 자 이게 결국 G라는 식이야 자 이런 나름 항등식이죠 자 근데 갑자기 또 하는 얘기가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G는 구해줬어요 자 일단 이 식을 보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에 잘 따위는 G에 자 T 플러스 1 빼기 자 G의 T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일단 E의 T다 요렇게 일단 되어있고 자 구하는 게 자 보세요 자 조건 중에 하나가 자 0부터 1까지 F를 적분한 값을 줬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LN10야 느낌이 좀 안 좋지 계산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뭐 당연히 모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1 이란 함수 값은 4 더하기 8분의 자에는 LN17 이죠 자 그냥 보면서 이 생각하는 거야 아 함수를 특정하는 거 말도하는 수 있구나 함수까지 복잡하지 그치 자 그냥 두시고 자 마지막 구하는 거 잠깐 보세요 저는 이제 구하는 거 보다 사실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내가 구하는 값이 두 배에 F의 4 자 더하기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자에는 F의 X에 DX다 요렇게 일단 되어있으니까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왠지 대칭성을 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구간도 대칭이고 함수값도 대칭이니까 뭔가 일단 이제 특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럼 더 봐야지 할 거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안목은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이 관계식 또는 항능식이 자 G로 일단 되어있고 G랑 F를 연결시킬 수 있게 이해하죠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식의 중심을 G에서 F로 바꿔야 되는데 자 아마 분명히 이제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뭘 뽑아내자고 하면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G가 뭐라는 거 알고 있으니깐 최대할 땐 G로 일단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 가서 일단 결정할 건데 자 이제 이것 좀 잘 보세요 얘가 1 플러스 T의 제곱이야 자 그럼 1 플러스 T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죠 그럼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나누세요 자 식을 확 나눠주면은 자 먼저 G의 T 플러스 1 빼기 G의 T다 요렇게 일단 될 것이고 1 플러스 T의 제곱분에 2의 T다 이러면서 갑자기 좀 확신이 생겨 어떤 확신이냐면 분모를 미분한 분자가 되니까 자 이 식은 적분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적분하면은 ln에 1 플러스 T제곱이 나올 건데 그 ln 값이 얘네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성공할 거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를 제가 적분할게요 자 적분하는 거야 자 이제 적분을 탁 하고 해드리면은 자 이거 이제 평가하시면 한 번 본 적 있죠 자 T랑 T 플러스 1이니까 구간을 이렇게 엮으시면 돼 자 T부터 T 플러스 1까지에 자 얘는 G의 X의 TX다 이렇게 쓰시고 자 항상 점검 얘를 미분하면 얘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치 자 성공 자 그럼 한 가지 더 얘를 적분하면 ln에 자 절대가 필요 없이 양수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이 일단 자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상수 써야 될까 적분 상수 C를 붙여야 되니까 자 얘는 내비 두시고 자 일단 조금 이따 결정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자 내가 원하는 값들 또는 조건들이 다 F를 일단 주어져서 일단 얘를 엮어서 또 쓰셔야 돼 자 그럼 결국 뭐하라는 소리냐 우리 아까 처음에 구했던 이제 값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생기거든 Gt가 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다 일단 집어넣을게요 자 GX로 바꿔서 넣을게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에 X에 D에 X다 이렇게 일단 하나 써지게 되고 자 그리고 뒤쪽은 빼기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자 얘는 T에다가 F'에 T에 Fx라고 씁시다 자 변수기 합치면 안 되니까 자 얘를 그냥 제가 X에다가 F'에 Dx까지 써주면은 자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F로 중심으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살짝 좀 긍정적인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?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틀이 되긴 하는데 자 얘부터 얘까지 지금 딱 한 칸 차이죠 자 그리고 이 식을 보면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봤던 식이고 저 식 역시 적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하나 값만 딱 집어넣으면은 자 식값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를 일단 글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계산할 건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요쪽을 이제 부분적분 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정리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일단 크게 써놓고 자 보세요 자 얘는 X에 Fx에 자 T부터 T 플러스 1까지야 그쵸?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Fx에 자 얘는 Dx다 요렇게 일단 써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에 두개 똑같지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묶어주면은 두 배에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Fx에 Dx다 요기까지 일단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좀 정리해주면은 T 플러스 1에 F에 X 어 T 플러스 F에 T 플러스 1 자 이거 빼기 자 T에 F에 T다 요렇게 일단 되면서 자 요기에서 일단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이거 빼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는 자 T 플러스 1에 F에 T 플러스 1 자 빼기 T에 F에 T다 요기까지 일단 잘 왔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여전히 지금 얘네 둘이 똑같은 거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먼저 저 C값이 뭔지 일단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자 요거 일단 쓸 거야 그럼 이제 얘를 활용했으려고 치면 너희 T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? 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자 T에다 일단 0을 집어넣을게요 자 0을 집어넣어 주면은 자 보세요 자 0을 넣었더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배에 0부터 1까지야 맞죠?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빼기 자 0 집어넣을 때 자 얘는 1이고 자 얘는 F1이니까 F에 1 자 얘는 그냥 사라지죠 맞죠?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 둘이 구한 게 자 얘는 0 집어넣으면 얘도 사라지고 얘가 C야 그럼 주어진 거 일단 두 배를 해가지고 자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LN에 10 자 마이너스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분의 LN에 17인데 자 느낌이 좀 별로예요 왜냐면 계산이 일단 너무 많거든 자 C값을 뭐 더 이상 정리해봤자 일단 의미가 없으니까 자 얘는 이제 그냥 두시고 자 이걸 통해서 일단은 자 원하는 거 좀 잠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목이 있으면 좋냐면 어차피 C값은 구할 수 있고 자 이게 C값이니까 그냥 얘는 세이브를 시켜놔 이거 다 달고 다니면 안 돼 그럼 일단 C라고 두세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을 통해서 이제 식을 딱 봤을 때 내가 구하는 게 자 먼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인데 얘는 적분 구간이 지금 한 칸씩이야 그리고 자 이거 역시 뭔가 이제 앞쪽 뒤쪽에 계속 빠져있는 형태 맞지 그럼 당연히 어디를 집중해서 보는게 맞냐면 자 먼저 얘를 통해서 일단 내가 어떤 걸 넣어야지 이 값을 제작할 수 있을까 자 구간을 조작까지도 안 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보시면 되거든 자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자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쭉 가서 4까지 딱 맞춰주려면 0 1 2 3까지 가고 자 이렇게까지 집어넣어서 결국 8개를 일단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부터 어디까지일까 4까지 자 그래서 뭘 하자는 소리냐면 이거 집어넣은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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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하세요 다 더해주면은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자 얘는 다 더한 식이야 자 더한 값이 자 결국에 두 배에다가 자 마이너스 4부터 여기까지 넣어서 다 더해주면은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더 4까지의 fx에 dx다 요기까지 일단 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처리할 건데 자 너 이제 이 정도 좀 안 보고 있거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수열 a n이라고 잡는다고 치면 a t라고 잡아줍시다 그래 좀 편하게 될게요 자 일단 애 같은 경우는 a에 t 플러스 이니까 앞뒤로 일단은 관계가 생기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이거 빼기에다가 자 얘를 하나씩 그냥 쭉 다 집어넣을 거야 자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4부터 넣은 걸 제가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자 얘는 a에 마이너스 3 a에 마이너스 c a에 마이너스 1부터 쭉 가서 자 마지막에 남는게 자 얘는 3이니까 a 4까지야 자 a 3도 일단 거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빼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빼시고 자 이렇게 뺄게요 자 짝을 맞춰 쓸 건데 마이너스 4부터 집어넣으면은 자 얘는 a에 마이너스 4 됐죠 자 그리고 나서 a에 마이너스 3 a에 마이너스 c 쭉 가서 자 얘는 3까지 집어넣을 때 얘가 a에 3 이렇게 일단 되고 이렇게 일단 괄호 치자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자 이거 조금 이따 계산하고 자 이거 역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c 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8개가 들어가니까 일단 8c 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 치자 자 8c 자 더하기 자 ln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야 이거 역시 마이너스 4부터 는 값을 다 보시는데 자 보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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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이거 이거 이거는 3개씩 폐허가 똑같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4부터 집어넣어 써주면은 ln의 일단 17 시험자는 정신없죠 그냥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3을 집어넣으면 ln의 10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ln의 5 그 다음에 ln의 2가 되고 자 얘는 0을 집어넣으면 그냥 0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이 반복해서 얘가 한 번 더 자 얘가 한 번 더 자 얘가 한 번 더 자 얘가 한 번 더 해가지고 요렇게 일단 나오고 일단 좀 내비두자 뭔가 정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얘를 봤을 때 빼면은 이만큼이 살아야죠 그래서 일단 얘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좀 더 할게요 자 이 식을 봤을 때 자 얘는 두 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4 부터 4 까지 fx의 dx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a4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가 자 얘는 4를 아 a4가 맞죠 a4가 되고 자 얘는 4f4야 자 일단 결국에는 4f의 4 자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빼기 자 얘는 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때는 자 마이너스 하니깐 플러스 4에다가 f의 마이너스 하다 요렇게 일단 되고 전체 마이너스야 자 전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리고 이제 형태가 거의 다 왔어요 어 새 그러면은 요 문제 형태에 맞추려고 치면은 자 좌변으로 뭘로 나누시면 될까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눴다고 치면은 자 얘는 두 배로 묶어 주시고 f의 4 자 더하기 f의 마이너스 4 맞죠? 자 그리고 나서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고 자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c 자 그리고 자 이만큼은 지금 두 세트죠 그쵸?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ln의 17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ln의 10 마이너스 ln의 10 요렇게까지 가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봅시다 얘랑 얘 두 개 더한 거 이거니까 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아까 c값 있었죠? 자 c값을 다시 소환을 하세요 자 이게 c값이고 자 얘를 몇 배를 시키면 될까? 마이너스 4배를 시키면 되니까 자 보세요 두 배 ln의 10 더하기 16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ln의 17이야 자 요게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완료를 해주면은 어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날라가고 자 이만큼 두 개 이만큼 두 개 날라가서 그냥 얼마가 되니까? 16이죠 정답이 16이 됩니다 자 그 보시면은 뭐 대단히 일단 복잡하다 보다는 그냥 이제 여기서 시계 혼란수인데 얘를 정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 처음 예상과 다르게 전혀 대칭성과는 관련이 없지 그치 그냥 주어진 데 잘 풀었다 자 제가 보기에 문제의 관찰하는 포인트가 이거거든 답에 ln이 있잖아 뭔가 ln 적분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면 충분하겠죠 자 고정도 일단 해서 자 30번을 마치도록 하고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